줌으로 자! 바로 한 사람 게임은 스토 게임 사람성어 참참 잘 보이겠습니다 여쭤보세요 주먹는 거다 탕 탕 탕 탕 와 레전드다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라고요 아 이제 나 볼 때 이건 인정이야 아 너 너 저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아깝네 뭐지 네 네. 장담. 아, 귀를 다 알려주고. 그러겠네. 집팀이 있으세요. 그러면, 한번 해보시길래요? 그러면, 사랑해요. 자, 다음은 뭐요? 맨 마지막, 맨 마지막 작은 방이 나와. 그만 그만. 열기가, 열기가 남아있어. 호수철? 호수철? 따깐 따깐. 아, 아니니까. 손 오시면 안 되지, 사실. 응. 그만? 그만입니까. 아니, 형. 네. B, 대박. 대박. 오. 오. 빡빡. 빡빡. 이거 인정한다. 형. 당장 뭐예요. 치맨. 당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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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연히 와. 당장. 뭐예요, 뭐예요? 뭐, 뭐. 보고 하는 거? 모이면이 아닌 거. 뭐예요. 까이스. 까이스. 지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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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! 저도 기회를 한번 줘야 하지 않을까요? 누구야? 지민! 알잘 닦아있어 왜 그래? 신박했어 왜 불러? 아니야, 그런거 아니야 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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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 아직 가고 점심 메뉴 추천 솔직히 태해가 좋다 아파 맞추라고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너도 한번 아, 빨리 끝나 저 할게요